안녕하십니까 고개는 완전 실패를 하고요 우리 약스토로 가고 있습니다 약스토로 가면 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겼나 가서 확인을 하고 다음에 갈 때는 병을 가져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잡혀버리면 어떡하나 고민했거든요 사실을 그래서 만약에 한마음은 가져오고 한마음은 놔주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꿈꿨습니다 빛이 갑자기 사라지네 이거 야생화 가까이서 찍을 수 있습니다 물이 지어서 피면 정말 예쁩니다 이제 양수리에 살다보니까 또 양수리에 곳곳을 산책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우리 문놀이는 아기자기한 그런 곳은 없어요 우리 예전에 가을에 촬영했던데 거기 어디지 이름이? 가을에 물 정말 많았던 곳에 그게 그 집 조그만 하나씩 있는 게 뭐냐면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는 곳이 있더라고 아 금식기지원 강남 거기에 갔을 때 화장실처럼 네 사마리 유튜브를 누가 외국인이 우리 한국 종교를 전체를 다 찍은 거야 그러면 거기에 가서 동산로 입구가 162m 밖에 안 돼 입구가 162m라고요 네 그림 한 포기 딱 완전히 경치바닥 경치바닥 경치바늘 와우와우와우와 울린다 여기가 신기하다 여기는 흔들림 방지로 찍어야 되는데 진짜 걸어가는데 아우 누가 수리챘나 봐 수리채고 막 굴렀어 아침에 대낮에 대낮에 수리채고 막 굴르네 새날때를 내줘 봐야돼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약수도가 어디 있어요? 약수도요? 네 네 직진으로요? 네 이 길이 뒤낮는데 우측에 어 감사합니다 어 약스토가 바로 있다네요 신기하다 약스토에 가서 보약을 한 그릇씩 먹고 오 여긴가봐 신기하다 약스토가 왜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거 감작하니 나 팔꿀 아 우리 오빠같이 생겼네 그치 기준아 배낭경 갖고와봐 응 여기 왔냐 네 더 가야겠어 어 맛있는거 됐습니다 산에 이렇게 다니신 분들은 그런 곳곳을 다 다니실텐데 진짜 모르는게 없어 진짜 진짜 완전히 숲속으로 들어가는굽니다 어 그 리모컨 찾아가지고 이거 리모컨으로 하는데 아 여기 알려지지 않았나봐 그치 뭐 여기 여기 블루투스로 연결해가지고 스위치 되는거 같은데 그런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고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나한테 저번 날에 그 리모컨이 있잖아 그걸로 리모컨에 작동을 해도 될거 같아 여기 여기 사람이 사나봐 와 농사 이거는 뭐 뽑아서 먹을 수 있겠다 짚었어 그치 아 아 아 이거 보세요 철조망이 이런 철조망 보는거 정말 오랜만이다 응 이렇게 그림자가 져가지고 정말 이쁘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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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수터 같은데 여기 자측에 맞다 약수터 여기네 오 신기하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시나봐요 어머 동산 여기 아니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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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오니까 굉장히 시원하네. 그치? 부용산은 서쪽으로 하계산, 동쪽으로는 형제봉, 창계산과 이어져 있다. 산이 불고 강물이 맑아 마치 연당의 얼굴을 마주 찾는 것 같다 해요. 부용산. 연당에서 얼굴을 마주 쳐다보는 것 같다고 하여 부용산이란... 여기가 부용마을이 아니라 부용산이름이 같다고 합니다. 신원역, 경위, 중앙선을 이용한 대중교통을 접근하시고 난만강 풍경을 보면서 등산할 수 있어 주말로 인기다. 산남쪽 신원리에는 몽양, 여운영, 기념관과 생기가, 생가가 있고 북쪽 부용련은 이준경, 묘의, 중천선, 묘, 한웅, 이덕통, 신덕이와 묘소통, 주별네머라 저기 많다. 어머...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올라갈 경우 현위치가 여기래. 여기 가면은 남한강을 다 볼 수가 있네. 그치? 아이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얼른 물로 먹자. 와... 어머... 그냥 뭐... 그냥 센수야 완전... 물 만져보자 이리 와봐. 선생님 먼저 가시고... 아... 정말 이렇게... 산... 등산로 입구입니다. 여기가. 입구인데 이렇게... 생수가 있어서 정말 인심 좋은 산이다. 그치? 이 등산들한테는 진짜... 황금의 물이... 선생님 이 물은 물 맛이 나나요? 이거는 물이죠. 톡 쏜데 탄산수가 있나? 그건 안 쪄졌지? 이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는 우리군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깨끗이 영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로 용담략수터 5월 24일까지 생수산들 도착으로Little 소리들이 전산수산들 동시에 동시에 고춧가루 비와서 물이 많이 나오네 산에 올라가시면 남한강 다 보이던가요? 다다 고춧가루 진짜 물 꺼놨구나 이리 먹어 물 있어 물 있어 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어 먹어 이거는 탄산수는 아니고 그냥 샘물이야 네 밥을 못 먹습니다 물 있어 당면 많이 없어 좋아 한입 다 먹어 아우 시원하다 아 그 약수 물이 완전히 생수에요 생수 그래도 생수화를 낳아서 동성애들에게 이렇게 물을 주니까 정말 좋네요 와 완전히 오 산이 굉장히 우창합니다 산속에서 나는 물은 산삼 썩은 물이라고 해요 갑니다 가자 집에 가자 와 물을 다 먹고 나왔습니다 우린 등산을 못하겠어 힘들어가지고 와 구름 좀 봐 구름이 이렇게 완전히 한절개 쫙 이렇게 손바닥 펴는 것처럼 돼있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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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파꽃도 펴고 오면 좋겠다 오 어머 어머 우리 선생님 농사 지시나보다 그쵸 선생님 농사 지시나봐 농사 지시나봐 농사 쳐갖고 싸가지고 하시나봐 여기가 여기가 저쪽으로 들어가는구나 진짜 그러네 철길이 있고 여기 철길이야? 저쪽으로 어머 아니 철길은 이거는 만든거고 옛날 철길이 여기네 기차가 가겠다 어머 진짜 간다 기차 간다 어 여기서 시냉역 있을까? 네? 시냉역 어떻게 여기 놓고 시냉 다음에 시냉역 오마이갓 종막 들렸다 큰일 났다 네 오 오